입니다. 아주 간단한 매매 기법입니다. 간단한 매매 기법이고 초보자들도 할 수 있는 하지만 추세선을 많이 끄어보는 연습을 좀 어느정도 하신 뒤에 가능한거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매매 기법이자 확률이 높은 기법 기법 찾아 3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있으면 이것만 할 줄 알면은 그래서 전고를 연결하는 선 방법은 이거 두개에요 큰게 없습니다. 전고를 연결하는 선, 전절을 연결하는 선. 이 두개만 끌을 줄 알면 되요 그래서 딱히 제가 차트를 골라놓지 않고 지금 오늘 추천 종목이나 오늘 종목군들 안에서 제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박스를 크게 한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분봉 필요 없으니까 자 앞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연결합니다. 자 고점, 고점, 고점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 다음에 추세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아는지 한번 볼게요 고점과 고점이 여깁니다. 고점과 고점이 여깁니다. 고점과 고점. 크게 보니까 여깁니다. 자 이 정도 상승을 해 줬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다 그 다음에 저점 연결은 이제 좀 이따가 설명 드리고요 저점 부근은 이제 손절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점절권이 나오는 부분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준비 안 하고 여기 있는 것들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부근에서도 고점과 고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자 윗꼬리는 안 치고요 몸통만 치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을 쳐도 몸통을 쳐도 돌파를 해주는 순간 어떻게 나옵니다 충분히 수익권 나오죠 자 두번째 자리 여기서도 연결해 볼게요 자 고점과 고점 연결해야 됩니다 그 뒤로 어떤 흐름이 나오냐 자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해도 되겠죠 대각 추세선 끊기 연습만 이렇게 해 보시면은 충분히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 추세선도 마찬가지예요 가로 추세선 가로 추세선이 제일 중요한 거고 대각 추세선은 어느 정도 흐름이 턴으라운드 해주는 흐름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100점 매수 시점이 나왔구요 여기서도 매수 시점이 나온다 그 다음에 뭐 가로 추세선 보세요 자 가로 추세선 돌파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익권이 짧게든 크게든 다 나오죠 자 다음 자 소프트센 자 여기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점과 고점 뭐 이런 식으로도 그 다음에 돌파해주면서 강하게 나왔죠 자 여기서도 연결해 보자 고점과 고점 만 이 정도 되겠네요 만 이 정도? 여기 고점이라고 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돌파하면은 상승이 나왔겠지만 돌파 못하고 저점 자 저점은 여기서 나오네요 저점에서 돌파하고 하락한다 그럼 하락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대각 추세선을 저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나 하락이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돌파하면은 또 상승이 나오고 자 오늘 그렇게 드렸던 종목은 자 인지 디스플레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계급등이 나왔고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자리 면은 이 우상향 지금 이 대각선을 그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돌파가 나오고 이 가로 추세선까지 그어 가지고 이 2365원 위로 한옥가 위로 2370원 드렸죠 7% 오늘 같은 개 하락장의 7% 추세선 기법으로 드린 겁니다 오늘 자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근에서는 다 나오는 부근입니다 이런 부분 고점과 고점 뭐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해도 되지만은 고점과 고점 연결했을 때 그 다음에 가로 추세선 돌파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다가 이 저점과 저점 부근을 이탈할 때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각선 닦아 가지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돌파할 때 강하게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돌파하면서 강하게 나오고 지금 제가 억지로 꺼나요? 억지로 꺼나요? 대충대충 꺼도 지금 다 맥점이 다 나오죠 다 맥점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고점과 고점 연결해서 떼도록 제가 차트를 준비해 놓고 하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지금 그냥 오늘 지금 오늘 관종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분들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 고점과 고점 그 다음에 가로 추세선 돌파 그 다음에 가로 추세선 돌파 그 다음에 보시면은 또 TPC도 마찬가지예요 고점과 고점 고점과 고점 연결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상승 지금 제가 억지로 꺾고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말하지 않아서 제가 꺼놨죠 다 이 부분에 다 추천했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이거 이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도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준 이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도 맥점을 잡아낼 수 있을뿐더러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맥점을 잡아낼 수 있지만 이거와 이런 가로 추세선 대각선 추세선과 이 가로 추세선을 같이 혼용했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삼각수렴이라는 그런 패턴이 나와요 이런 대각선 그 다음에 밑에서 대각선 삼각수렴 이런 부분 이런 게 삼각수렴이라는 위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삼각수렴이 나오는 이런 자리 아주 계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짧게도 사용되고 크게도 사용이 돼요 주봉, 올봉으로 그것도 그 nov止 될 수 있어 이런 건 보세요 신아인터택 여기서 Dafür 506 몇 배 갔냐 이거 지금 2천원 부터 6천원 까지 지금 제가 억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고요 아니죠 차트도 준비 안 해놓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오늘 추천한 종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놈도 보세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다 고점 그 다음에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죠 여기를 연결해서 어떻게 됐어 지금 그리고 오늘 여기를 뚫어내면서 추천 어떻게 됐어 지금 대각선 추세선으로 먹고 짧게 한 20% 나왔죠 그 다음에 가로 추세선 끄어 가지고 돌파 오늘 몇 프로 나왔어 지금 29% 상한가 나왔죠 물론 그 앞에 이렇게 짧게 짧게 나온 부분도 있어요 짧게 먹고 빠지든 아니면 이렇게 나오다가 목표가 한 30% 50% 를 봤는데 3,4% 나오다가 매수가 이탈하면 잘라내야죠 매수 했는데 그 부근부터 내리면은 마이너스 3% 손절 잡으시고 매수 했는데 소폭 오르다가 매수가 이탈하려고 그러면 매수가 에서 잘라내는 겁니다 자 비덴트 보세요 비덴트 뭐 이런 고점으로 연결하면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칩니다 여기서 이런식으로 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너무 높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맞아요 맞아요 자 삼각수렴 고점과 고점 그 다음에 가로선 핑크테크 오늘 추천 상한가 가로선 돌파 자 이거는 뭐 엔짱 옆에 딱 놓고 드렸던거지만 대각선 추세선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맥점 잡아낼 수 있다 자 고점과 고점 어떻게 됐어요 고점과 고점 어떻게 되냐고 뭐 어떤식으로든 잡아든 다 연결되네 고점과 고점 마찬가지 고점과 고점 뭐 여기 잡아야 되고 여기 잡아야 되고 뭐 하물며 이렇게 잡아도 되겠네 여기서도 앞에서도 앞에서도 가능하지 기법이 어렵나요 오늘 드렸던거 고점과 고점 연결해서 돌파 이런 윗고리 부분은 놔두고 이런 몸통 부분 몸통 박스껀 부분만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건 패스하고 윗고리 부분은 패스하고 몸통 부분만 박스껀 몸통 부분만 연결했을때 오늘 추천 7% 자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 박스껀 을 돌파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우 상향하다가 저점과 저점을 rollerНе하는 테니 뭘 놓다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부분에서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고점과 고점 돌파 아주 쉽죠 고점과 고점 돌파 아주 쉽다. 물론 손절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100% 없어요. 그래서 이걸 참고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이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끊는 연습을 시도 때도 없이 하시고 제 차트 보면서 간혹 시청자들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뭔 선을 그렇게 맑고 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이 하나하나가 선이 이 부근대로 오면은 반드시 어떤 영향을 줍니다. 제가 특히 이렇게 굵은 선 끄어놓은 데 있죠. 이런 데는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 뚫어 올리면서 강하게 나오죠. 만약에 인마가 내려가면 여기서 강한 지지 받습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뚫어 올리면서 강하게 나왔고 여기서 눌러주면서 강하게 지금 지지 받고 다시 올라갔어요. 이놈은 로보로보는 무려 지금 2800원 때부터 잡아드렸어요. 최초 상승할 때부터 잡아드리고 상한가만 5번 이상 나왔어요. 한번 잡아드렸고 눌러줄 때 또 잡아드렸어요. 이날 다 추천 내역 유튜브 가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양음량 또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여기 상승 돌파할 때 또 잡아드렸어요. 눌림목에서 N짱 패턴 눌림목 또 상한가 또 잡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눌림목 또 잡아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한가 갈 때 이날 여기서 또 잡아드렸어요. 6000원에 5000원일 때 최근에도 한번 잡아줬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맥점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잘 잡아내시면은 어쨌든 지금은 대각선 추세선 설명 드렸기 때문에 대각 추세선으로만 잘 이용하셔도 충분히 수익권 가져갈 수 있다. 대각 추세선만 연습을 하셔라. 대각 추세선, 가로 추세선, 맥점과 매도시점을 알 수 있다. 아시겠죠? 짧게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유튜브 올려놓을 테니까 심심치 않게 보시면은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시면은 주식은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상 저런 차트에서 잘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잘 안 올라가더라. 그런게 이제 눈에 띄게 됩니다. 오래 하시다 보면은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잘 골라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늦게 가냐 빨리 가냐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법 설명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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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